킬러특강의 강의 뭐냐. 이걸 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화학 1 좋은 점수 맞고 싶은데 여러분의 목표 점수는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결정합니다. 알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야? 만점이에요. 만점. 몇 문항? 20문항이죠. 20문항에 대해서 우린 다 맞는 걸 목표로 가는 거야. 처음부터 약한 자세는 안 돼요. 근데 20문항이 어떻게 나오나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보통 수능 형식에서는 17 더하기 3 이라거나 16 더하기 4 정도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모의고사 한번 봐 봤잖아. 그렇죠? 3월 학평도 똑같은데 보통 이 17문항은 약간의 서비스 단원 같은 문항이야. 서비스 문항. 웬간하면 다 맞춰요. 근데 이제 핵심. 승부는 이 세 문항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럴 때도 있고요. 이때는 우리 흔히 뭐라 그래? 킬러가 세 문항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16문제까지는 엄청 쉽다가 네문항 정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건 얘는 얘보다 좀 더 쉽다는 얘기죠. 사실은요. 이런 건데 우리가 화학원의 공부하기 편한 게 뭐냐면 킬러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4페이지 나오는 문항들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야? 여기 있듯이 첫 번째 실수는 당연히 없어야 만점이 나올 수 있고 이번 3월 학평에서 나는 실수했다 한 문제에서 들어봐. 나는 두 개 실수했다. 나는 첫 페이지에 담았지 못했다.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수도 뭐야? 훈련이거든요. 아, 이게 다음 시험부터는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실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를 이제 실수한다는 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순간에 그분이 오셔서 못 푸는 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훈련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또 이건데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실력이 약간 그냥 개념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약간 고난도의 핵심 승부수 어느 파트가 중요하냐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에 대한 실력이 짱짱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뭐냐 아, 알겠어. 이해하고 넘어가서 단부에 맞출 수 있는 단어도 많아요. 그렇죠? 동소치라든가 아니면 수소 환자 스펙트럼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 분자 모양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금만 이해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뭐 문제 풀면서 외워지니까. 그 다음에 주기율 파트 같은 것도 암기가 좀 있어서 그렇지 전자비치 같은 거 외워서 왜 그래? 훈련해서 다 풀 수 있는 건데 자, 이제 문제는 이 네 가지 단원이 가장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킬러 특강에서는 일단 뭘 수소 보냈냐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야. 양적 계산 화학반응 양적 계산 무조건 한 문제 킬러죠. 그 다음에 산화환원 금속의 산화환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화반응 그 다음에 탄화수소 파트가 되겠습니다. 탄화수소는 뭐 얘네들만큼 어렵진 않죠. 이거는 화학반응에 관련된 게 아니라 약간의 부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딱 제대로 다시 한 번 공부하고 외워주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핵심은 사실은 탄화수소는 좀 가볍고요. 얘네 세 마리가 핵심 단원인 거지. 근데 여러분 화학원에서 어디가 어려워 그럼 대부분 여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세 반응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단원의 공통점. 전부 다 반응을 합니다. 그치 않아? 자 화학반응 양적계산 산화환원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 그 다음에 중화반응 실험이니까 결국 뭐냐면 반응만 하면 어려운 거야. 반응하기 전후에 대한 자료 분석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유형이 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그때는 알았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떨어져요. 여기는 1년 내내 감각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챕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한 문제 외웠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중화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만 이 네 파트만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이게 강의 분량이 상당해요. 사실은요. 보통 선생님이 개념 강의가 몇 강쯤 하나요? 그 정도 하는데 이게 거의 한 40강 가까이 나와. 이게 거의 양적 계산만 한 15강 정도로 할 거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합쳐서 한 16정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 분량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는 뭐냐면 또 급하게 마음 먹자. 빨리 완강해. 그런 게 완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들은 예제라든가 선생님이 아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 걸로 반복해서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떤 단어는 야 이거 외워. 이거 나와. 뭔가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가능한데 이 양적 계산과 산하원과 중화는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문제 딱 만났을 때 뭘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 문제를 이걸 나한테 왜 낸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낸 얘기일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생각을. 근데 이 생각하는 사고가 사고라는 개념이잖아요. 사고 훈련이 돼 있어야 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도 늘 얘기할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풀이라는 것은. 오케이? 근데 어떻게 풀 거라는 걸 또 알아내려면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관성 있는 패턴 알겠니?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야. 양적 계산 문제가 있다.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요. 문항마다 풀이가 다 달라. 그렇게 풀면 나중에 처음 보는 문제는 못 풀어요. 기출만 풀 수 있다던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알겠죠? 처음 보는 문제를 풀어내려면 풀이 방식 자체가 자기만의 어떤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체계화된 문제 풀이를 알려주는 수업인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킬러 특강은 일단 선생님 믿으시고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당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빨리 공부하는 것보다 제대로 공부하고 다져나가는 공부가 훨씬 더 여러분한테는 필요합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킬러 특강이 선생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데 뭐냐면 남이 듣는다고 나도 듣는 거야. 네. 그거는 별로고. 알겠나요? 어떤 친구는 이 강의를 3월달에 들을 필요가 3월 말에 개강하지요. 3월 말부터 시작할 수 있는 친구도 있는 거고요. 어떤 친구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시작해도 되는 거고 조금 늦게 공부하는 친구는 사실 여름에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연간 선생님의 커리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개념을 했거든요. 개념. 그렇죠? 개념 완성. 자, 네. 그 다음 킬러 특강이야. 이게 1학기. 그 다음 여름에 우리가 7월 말에 7월 중순 이후에 실전 문제풀이 3, 4, 5, 0을 가고 마지막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가요. 이렇게 가는 건데 문제는 자, 여기 콘텐츠가 여기 있는 거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장 이상적인 알겠죠? 이상적인 커리를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17개 더하기 3에서 여기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는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되는데 너무 안 된 친구들 많잖아. 사실은요. 모의고사를 받는데 점수가 25점인 거지. 근데 아, 킬러 특강 이제 나도 끝났으니까 들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25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는 거잖아. 그렇죠? 4페이지 때문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친구들은요. 자, 만약에 듣는 꼭 듣고 싶다 그럼 들어도 되는데 여기보다는 사실은 여기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데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다 되는 친구는 없잖아. 따라서 여기를 계속 꾸준히 공부한다. 그래서 여기를 놔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또. 오케이? 어.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학습 시기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킬러 특강을 하면 두 작용이 뭐냐면 킬러 특강이 킬러 주제만 다르다 보니까 어? 쉬운 단어를 까먹었어요. 쉬운 단어의 감이 떨어져 버렸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킬러 특강 후에 4월에 또 몰개강하니 우리의 두근두근 몰고사가 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이 몰고사라는 것이 이제 파이널 용어는 아닌데 여러분의 개념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도 킬러 문항 들어가 있는데 어. 막 고난도 막 그거까지는 아닌데 또 쉽냐. 쉽지 않아. 또 쉽지 않아. 그냥 아주 그냥 무난한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범위에 대한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학습은 킬러 특강의 시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킬러 특강이 끝나면 선생님이 이제 양적계산 50제 뭐 이런 50제를 내니까 그걸 다시 한번 또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16개 더하기 3인데 16개를 위한 공부는 여기서 사실은 끝낼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6개를 6개 더 if me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시간이 좀 모자라던데요. 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문제풀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은 점점점 빨라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세문항 세문항 싸움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세문항을 위해서 우리는 보통 16문항을 위해서 3개월 공부한다 세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7개월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상위 애들이 학습법이란 말이야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꾸준하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야 풀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야 킬로 특강에는 문제가 많이 있진 않지만 기출문제를 또 푸는 건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선생님이 각각에 대한 내용 설명할 때 보여주는 게 있었고요 뒤에 있는 문제는 거의 한 80% 이상 신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이후에는 사실은 이 이후에는 기출은 없어요 다 새로운 유형을 접하면서 약간 고난도 풀이로 가는 거야 알겠죠? 자 킬로 특강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4페이지를 옛날에 이제 아예 못 풀었어 근데 이제 풀게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집에서는 풀리는데 또 가서 안 풀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꾸준히 꾸준히 훈련을 해야만 실전에서 제한시간 내에 풀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민아 그러면 1강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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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